5. 3. 3. 3. 4. 기동식 재일씨 다시 돌아오는 색깔먹방입니다. 하루종일 그것만 먹어야 돼요? 네 하루종일 오늘 정하신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요. 오늘요? 네, 근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그 밑에 미션이 하나씩 있습니다. 그럼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 합시다. 아니요. 누구부터 먼저 뽑아주실래요? 저요. 무슨 색 있어요? 빨주노, 파초, 파란보 다 있어요? 네. 저는 그럼 저거 먹을게요. 빨강색. 아 보라색 걸리면 어떡하냐? 보라색 걸리면 뭐? 마이구미만 먹어야죠. 마이구미만 먹어야죠. Belle 해서 먹어야지 너무 그렇다고. 깍cznie. 딵 빨갛게 빨갛게 CP 지룡." 할 cioè 빨갛게 빨갛게 빨갛게. 빨갛게 빨갛게살 빨간색 이예cker 빨갛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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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그거 있더라고 댓글에 파란색 걸렸으면 색소 넣어가지고 식용색소 왜 안먹냐 그 댓글이 진짜 많더라 아니 근데 그때 식용색소를 갑자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아이템이 하나씩 있어요 자 뭔가 애매하다 PD가 막 우긴다 은우형 업무를 뿌려주시면 인정해드립니다 그리고 빨간색 뭔가 애매하다 불닭소스 뿌리는 아 이거 뭐해요 바로 인정해드립니다 그럼 불닭을 주지 핵불닭을 주면 어떡해요 개이득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루종일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뭐 식사를 먼저 쓰러 갈까요 네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저 육포 가능? 이건 해줘야 된다 진짜로 인간적으로 육포 인정 오케이 어 근데 하얀거는요? 안되죠 까서 먹어야죠 아 이거 빨개쳐 어 저 요렇게 두개 갈게요 아 근데 나머지는 없어요 저 빨개고 먹을게 와 세빨개 와 세빨개 곱게 개랑 야 이건 근데 아니다 왜요 이게 빨갛다고 세빨간데 이게 뭐가 빨개 부홍색이지 이건 인정해드립니다 가홍색이잖아요 짭짤그리하고 너무 맛있는데 와 매콤하다 와 좋아 아 나 김만 먹어야돼 어 초록색인데요? 아니 죄송한데 초록빛인데요? 죄송한데 이거 초록색이라서 누가 봐도 초록빛인데요? 아 내가 봐도 초록색이야 이거는 검은색이죠 어 잠깐만 자 일단 이거는 겉면 검은색 인정이구요 네 꼭 하나인데요? 열어보세요 이정도는 먹물 뿌려먹어야 되는거 아닌가요? 어 잠시만 잠시만 어 어 반칙 쓰시면 안되죠 아 이걸 느낌 내가 구차하게 먹어야돼? 그냥 검은색 해줘지 진짜 야 나 이거 내 얼굴에 티면 나 못 닦죠 아니 이렇게 액체같지 않고 이렇게 꾸덕꾸덕하구나 근데 이정도면 인정해주세요 자 이제 샌드 겹쳐서 드시면 인정합니다 시경 맞죠? 제가 염색이 염색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경맞는지 확인해봐야돼 염색소스일 수 있대요 오징어 오징어 아 시경맞대요 오징어 먹물 맛있어요 오징어 먹물? 그 힘내가 진짜 개맞다 제가 딱 생각이 났는데 네 흑슬족특집 때 강한색 음식 먹었잖아요 네 여기서 샀거든요 그때 그 버거를 아 그래요? 네 오 여기가 검은 햄버거가 나온다고요? 네 메뉴로 봅시다 안되는게 있네 감사합니다 와 완벽하게 이건 완벽하게 인정이에요 삐님 제보 하나 해줄까요? 안에가 허연대요 완전 허여멀건한데요 자 그래서 지금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에 빵 아래 빵 민정 남으신 분인정 아니 저기요 비린내 난다면서요 비린내 난다면서요 비린내 난다면서요 아 이거 먹어야 할거 아니에요 아악 아 아 이제 인정해드릴게요 와 완전 까매졌어 그쵸 이제 완전 블랙 먹어줘 내가 얘 무치먹는거 좋았나봐 맛있어요? 어때요? 이건 아까 색지가 이게 잘려있다고 아 맛있겠다 너무 나도 진짜 맛있게 먹을수인데 맛있게 먹을 수가 없네 솔직히 이럴 개새끼! 진짜 몇 초간 닦으세요? 솔직히 해주세요 진짜 닦으면 반대로 가면 돼요 너무 심해 그러고 어떻게 다녀요? 찰리티플릿 빨리 갑시다 저도 함께 좀 때릴게요 아니 이러고 진짜 다녀요?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방금 한번 꼈어요 아 어디 가세요 자꾸만 어허 죄송한데 지금 우리 가는 데 가요 길 한복판이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놔드릴까요? 네 자 판정해드릴게요 네 긴 말이 안 되고요 이거요 아니 이따가 빨개졌고 빨개지면 또 모르잖아요 아 네 일단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로는 빨갛죠? 아 이거 빨간색이라고 이거 빨 먹어죠 이거 완전 새빨간데 그게 애매할 때 있죠 네 애매할 때는 그렇지 그렇지 됐죠? 죽어 됐죠? 빨갛죠? 물 못 먹어 물 못 먹어요? 그냥 이거 안 먹을게요 그냥 이거 안 먹을게요 슬쩍 맛만 볼게요 우와 짜 진짜 매우면 짜거든요 아 그걸 왜 슬쩍 하는데요 제꺼 뭐가요? 아 아 아니 떡볶이 다 아직 끓지는 않았는데 이거 상불독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저기요 와 잠시만 이빨 이기 해봐야죠 이빨 이기 해봐야죠 아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이거 빨갛죠? 네 지금 빨간 거 인정해드립니다 매울 때 매울 때 매울 때 우와 와 너무 매워요 매워 음 나를 왜 잘 먹는데 아니 아까 식탁 많이 하셨잖아요 난 아직 배가 고파 아임스 트럼블이야? 아직 트럼블 어제 정지율씨의 먹방 진행해봤는데 어떻게 어떻게 봐주세요 아 예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저도 곱살 껴갖고 맵게 한 두개 먹어봤거든요 불닭소스 찍어가지고 아 괜찮더라구요 저 저희 세 번째 음식 먹으러 갑시다 아이스크림 저거 맛있어 보이네 아 일로 오세요 전 딸기 먹을래요 딸기 하나 너는요? 딸기 하나만 주세요 아 아쉽네요 기술씨 왜요? 아 새빨간데 아쉽네요 이거 안되지 불닭 뿌려 먹어요 불닭 뿌리면 못 먹어요? 야 이거 뿌립니다 야 근데 딸기 싫어할 것 같애 어 끝부분 인정 지금 끝부분 한입 싹 하세요 한입 싹 먹을 수 있죠 먹어봐 존나 매운거 아니 아악 매운데 안냅지 응 어 딱 그래 어 너무 매워서 또 먹어야 될 것 같거든 야 딸기 싫어할 것 같아 맛있어보여 매운데 안매워?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무 매워 매운데 안매혼데 매운데 안매운데 뜨거운데 입안이 공룡이 차가워 차가워 오 타오르다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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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이 찾아왔습니다. 핫도그TV 알아요? 핫도그TV 알아요? 핫도그 아니요! 어디 아파요? 사진 찍어드릴까요? 이분 누군지 아시죠? 어디 아파요? 말 추워서 그런가? 누구도 좋아해요? 아니아니아니아니 하다보기 해분이 얼굴 보고 웃음 5초 동안 참으면 지워드릴게요. 자 준비! 시작 1 2 3 어 나올지도 않잖아 4 자 여보세요? 아차나가죠 죄송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돼요 얼굴을 가리셨으면 기억이 안 나요 약속대로 인정해 똥도 먹었고 그만 더 하세요 자 오늘 하루종일 검색, 빨간색 색깔 먹방 진행해봤는데 빨간색을 싹 해봤는데 진짜로 하나 느꼈어요 빨간색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조금만 덜 빨간색은 요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핑크다 맞아! 저는 그걸 알았어요 무슨 일이든 한 가지 문제만 있으면 될까요 요즘에 문제만 있으면 다 돼요? 용밖게 다 돼요 저는 왜 헥뚜닭이 있었는데 방학대로 그럼 인지 못해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맛있는 색깔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!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